오늘은 골목의 약탈자들 이라는 책을 가지고 자영업, 창업 컨설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제가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분노했던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읽고 이 내용을 널리 알려야겠다. 그래야지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자신이나 혹은 주변에 창업을 생각하고 있거나 창업 컨설팅을 받으실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오늘의 이 영상을 꼭 그분에게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기자 출신입니다. 기자. 기자가 쓴 거예요. 현직 기자가. 현직 기자가 이 창업 컨설턴트, 창업 컨설팅의 판에 실제 들어가서 잠입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진짜 현실적인 자영업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와 이렇게 돌아간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책 내용 꼭 주의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창업을 생각하거나 자영업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 카페 창업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네이버에 가장 먼저 카페 창업이라고 검색할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창업 컨설턴트, 창업 컨설팅의 덫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창업 컨설팅 업체들은 창업, 소자본 창업, 카페 창업 이런 검색어들, 초보 창업자들이 많이 검색해 볼 만한 키워드들을 광고비를 엄청 많이 써서 광고판을 아주 장악을 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네이버로 창업이라든지 소자본 창업이라든지 카페 창업 이런 식의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가장 상단에 그 창업 컨설팅 업체들이 광고비로 이미 선점해 놓은 그 광고 글들을 보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그 광고 글들은 당연히 광고처럼 보이지 않겠죠. 그 광고의 내용은 주로 무엇이냐? 매물들을 소개하는 것들이 많은데 100% 풀 오토다, 반 오토다, 월 천만원을 보장하는 가게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초보자들이 들으면 혹할 만한 내용들 그리고 혹할 만한 매물들을 그 사이트에 다 여기저기 전시를 해놓는 겁니다. 그럼 그 매물을 보면 초보 창업자들은 이런 매물이 있어? 1억이면 이런 브랜드의 카페를 인수해서 내가 한 달에 천만원씩 벌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유혹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매물들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사이트들, 그 창업 컨설팅, 창업 컨설턴트가 만들어놓은 그 광고 사이트를 보시고 상담을 해봐야겠다. 월 1억만, 내가 총 자본금 1억만 가지고 있으면 한 달에 월 500만원, 천만원을 벌 수 있는 그런 매장에 관심이 있어서 그 창업 컨설턴트한테 연락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가장 먼저 이들의 특징은 총 투자액과 월 수익만을 강조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1억만 투자하면 한 달에 500만원, 천만원, 총 500만원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얼마 투자하시면 얼마 벌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확정적으로 벌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실제 이건 문구인데 1억 7천만원 투자하면 월 1,100만원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50대, 60대가 됐어요. 혹은 20대, 30대, 자영업이나 창업을 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1억 7천만원 투자하면 월 1,100만원 벌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이거 굉장히 좋은데? 라고 하시고서 당연히 연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실제 이런 물건이 있다면 괜찮고요. 해도. 승리를 벌써 얼마입니까? 하지만 문제는 뭐죠?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들, 초보 창업자분들,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낚으려는 미끼 물건에 불과다라는 겁니다. 실제 3년간 창업 컨설턴트로 일했던 여성의 인터뷰가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여성은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프랜차이즈 위주로 허위 매물을 인터넷에 올려놓는다. 카페는 이디아, 베이커리는 파리바게트. 이런 것들은 모두 초보 창업자와 우리가 만나는 매개일 뿐이다. 즉, 이디아라든지 파리바게트, 기타 유명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 월 1억만 한 달에 월 천만원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식의 유명 프랜차이즈들의 매물들은 전부 다 초보 창업자와 창업 컨설턴트가 만나게 만드는 미끼 상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미끼 상품이라는 얘기는 실제로 그런 매물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전화를 했어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 매물을 보고 1억 투자하면 천만원을 벌 수 있다는 가게, 카페를 보고서 전화를 해요. 상담 받으려고. 사이트 보니까 1억 투자하면 월 천만원씩 벌 수 있는 카페가 있다던데 그거 혹시 상담 가능할까요? 혹시 그 어떤 물건인가요? 라고 전화를 하면 그 전화를 받은 창업 컨설턴트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런 매물들이 다 영업 비밀이라서 유선상으로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사무실에 오시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남을 유도합니다. 그럼 이제 만나서 실제 그 물건에 대해 설명을 들으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회사에 약속을 잡고 방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 고객님 그 매물은 방금 계약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런 비슷한 다른 물건들이 있는데 혹시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해서 다른 물건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 물건이 없었으니까 계약했다고 그렇게 말을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그 사무실에 가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그 창업 컨설턴트가 운영하는 창업 컨설턴트 업체의 회사에 방문하시면 실제로 삐까뻔쩍합니다. 200평이 넘는 규모의 사무실이 있고요. 또 수백 명의 직원들, 즉 창업 컨설턴트들이죠. 그들이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 고객들, 예비 창업자분들은 와 여기가 이렇게 큰 회사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구나 하면서 신뢰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방문하게 되면은 인포데스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깎듯이 VIP 대접을 해주니까 대접받는 느낌도 들고 신뢰감도 생기고 하니까 당연히 여기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거의 절반 이상이 넘어온 거예요. 이 업체의 입장에서는 이 사무실을 보여주는 순간 이 고객은 우리와 계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사실을 사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창업 컨설턴트라는 분이 어떤 분들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창업 컨설턴트? 어떤 사람이 창업 컨설턴트가 될까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오랜 시간 동안 자영업을 해봤거나 혹은 카페 운영을 실제로 했던 사람 혹은 그 관련 종사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창업 컨설턴트가 되어서 창업 컨설팅을 할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경력이 없는 신입사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명함에는 무슨 무슨 과장, 무슨 무슨 팀장 이렇게 명함에 적혀 있죠. 재밌는 게 실제 이 책의 저자, 기자가 창업 컨설턴트 업체에 취업을 해봅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기자예요. 그런데 교육을 몇 시간 받더니 명함에 이렇게 그럴싸한 직함을 달아주고 창업 컨설턴트라는 이제 혹칭으로 불러주는 거죠. 그럼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 창업 컨설턴트 팀장? 과장? 야, 경력이 많겠네. 이 분야 전문가겠네. 라는 인식을 심어주니까 더 신뢰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아무런 경력이 없는 신입사원에 불과하다. 회사를 방문하면 유리해지는 거. 여덟 가지. 왜 창업 컨설턴트들은 고객들을 자꾸 회사로 오게끔 만드는 걸까요? 거기에는 여덟 가지가 자신들에게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여덟 가지는 무엇이냐? 첫 번째, 회사 규모가 있기에 신뢰도가 높아진다. 두 번째, 전문가 집단으로 보여 창업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의지하게 된다. 세 번째, 계약에 따른 불안감이 줄어든다. 네 번째, 많은 물건을 확보하고 있다고 믿게 된다. 다섯 번째, 모든 일을 체계적으로 처리한다고 생각하기에 신뢰도가 높아진다. 여섯 번째, 일반 컨설팅보다 무조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일곱 번째, 추후 매매할 때도 믿고 맡길 수 있다고 여긴다. 여덟 번째, 컨설팅 수수료를 비싸게 불러도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이 여덟 가지 효과 때문에 이제 창업 컨설팅들은 여러분들을, 예비 창업자분들을 자기네 사무실로 오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회사를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가 제 생각에는 계약률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럴 듯한 사무실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여기는 정말 큰 회사구나. 매물도 많겠네. 좋은 매물도 많겠네. 체계적인 뭔가 교육, 정말 전문가들이 많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신뢰감이 확 생길 것 같거든요. 이런 거 없이 전화로만 막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신뢰 못하겠죠. 그래서 자꾸 창업 컨설턴트들은 여러분들, 예비 창업자분들을 자꾸 자기네 사무실로 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통계적으로 어쨌든 간에 오면 계약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 업계에서 쓰는 용어 중에 가마오기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마오기 전략. 이 창업 컨설팅이 업계에서 쓰는 용어예요. 이 가마오기라는 게 대체 무엇이냐? 손님이 업체에게 유리한 계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기본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 창업 컨설턴트가 있고 고객이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죠. 그런데 이 창업 컨설턴트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고객의 사업을, 자영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게 컨설팅이고. 그렇다 보니까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고객, 예비 창업자의 이해관계와 창업 컨설턴트들의 이해관계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르냐? 창업 컨설턴트에게 좋은 물건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이윤을 많이 주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고객에게 좋은 물건은 뭐죠? 예비 창업자에게 좋은 물건은 장사가 잘 되는 물건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물건이 월 500만 원씩 정말 잘 나오는 카페예요. 그런데 B라는 카페는 월 250만 원씩 나오지만 가게 주인이 빨리 팔아달라고 5천만 원을 계약이 생산되면 주기로 한 그런 가게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창업 컨설턴트 입장에서 A를 파는 게 좋아요? B를 파는 게 좋아요? 당연히 B를 파는 게 좋죠. 5천만 원을 더 준다니까. 그러면은 창업 컨설턴트는 카페 창업을 하겠다고 온 고객에게 A를 권하는 게 아니라 B를 권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안 되는 물건을 장사가 잘 안 되는 카페를 더 비싼 돈 주고 사게 되는 거예요. 고객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창업 컨설턴트와 고객의 이해관계는 다르다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우리가 창업 컨설턴트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마오기 전략이라는 거. 손님이 업체에게 유리한 계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에게 많이 남는 물건을 팔도록 만드는 게 가마오기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어떤 식으로 가마오기 전략을 구사하느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꼭 그 업종으로 창업을 해야 하나요? 수익이 더 큰 쪽으로 가셔야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노후 생활비가 필요해서 창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50대가 창업하기에 카페가 가장 좋아. 그래서 카페 창업을 알아보려고 창업 컨설턴트 업체에게 전화를 했는데 카페가 마땅한 게 없는 거죠. 그럼 창업 컨설턴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차피 이거 한 달에 300만, 500만 원 벌자고 카페 하는 건데 꼭 카페에 필요가 있나요? 무인 스터디 카페, 무인 스터디 룸, 아니면 어떤 학원, 어떤 부동산, 혹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이런 거는 어떠신가요?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나도 어차피 노후 생활비 마련하려고 카페 창업하는 건데 뭐 마땅히 좋은 카페도 없다고 하고 또 좋은 물건으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나왔다고 하니까 이게 더 좋을 것 같네? 라고 하시면은 이제 그 창업 컨설턴트의 가마오기 전략에 당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 책의 저자가 이제 20대 기자가 카페 창업을 목표로 실제 상담을 받아 봅니다. 그 실사례가 이 책에 담겨 있어요. 그걸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20대 여성 기자의 카페 창업 이걸 가지고 이제 카페 창업 컨설턴트한테 가서 상담을 받은 겁니다. 20대 여자 기자의 목표는 뭐였냐면은 1억 예산으로 서울에서 카페를 창업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일단 네이버에 카페 창업이라고 검색을 했죠.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몇몇 이제 그런 매물들이라든지 업체들이 뜨겠죠. 그래서 검색을 해서 그중에서 24시간 무료 상담이라는 그 전화번호가 적힌 업체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막 둘러보니까 풀 오토 매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풀 오토라는 것은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돌아간다. 뭐 이런 의미예요. 아주 좋은 매장이죠. 그래서 그 매장을 발견하고서 구체적인 내역을 보니까 창업비는 7천만 원이 들고 월 6백만 원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 라고 적혀있었어요. 오! 내가 찾던 물건이잖아요. 1억 예산으로 찾고 있었는데 창업비용이 7천만 원밖에 들지 않고 6백만 원이 안정적으로 보장이 된다? 너무나 좋은 물건이죠. 거기다 풀 오토 매장이에요. 너무나 좋죠? 그래서 그 카페를 보러 가겠다. 라고 연락을 하니까 매물이 계약되었다. 라고 창업 컨설턴트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대안을 제시해주느냐? 굳이 카페를 창업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라고 이제 나한테 오히려 되묻는 거죠. 그렇게 되물어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뭐 돈 벌려고 카페 하는 건데 굳이 뭐 카페를 고집할 필요가 있나? 그러면서 이제 컨설턴트가 하는 게 뭐냐? 좋은 필라테스 업소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필라테스 업소? 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미 회원수도 확보되어 있고 출근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그냥 복덩이 매장인데 고객님께 드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카페를 창업하려다가 필라테스 업소를 인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그냥 월 300만원 벌 가게 찾으려고 창업 컨설턴트 찾아가요? 처음에는 나는 카페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카페 하러 가다가 상담을 받기 시작하면 엉뚱하게 필라테스 학원 요가 학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계약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가마오기 전략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거 절대 당하시면 안 됩니다. 왜? 정말 필라테스 업소를 인수해서 잘 되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의 말은 거의 대부분이 거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아시고 창업 컨설턴트를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 피해 사례가 이 책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갖고 왔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창업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카페를 인수했습니다. 3년 정도 계약을 조건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카페를 인수하고 최소한 3년 동안은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다 돼서 카페를 인수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10개월 만에 갑작스러운 폐업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이 1억 3천만 원 날리게 돼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한 거예요. 건물주가 리모델링 한다고 나가라고 하는 거죠. 나는 분명히 3년 하겠다고 했고 3년이 된다고 해서 그 창업 컨설턴트를 믿고 계약을 한 건데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난처하죠. 당황스럽고.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창업 컨설턴트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식의 상담을 받습니다. 변호사로부터. 그래서 그렇게 권리금 1억 3천만 원 날리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창업 컨설턴트는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2,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카페 하나 소개하고 2,300만 원을 챙긴 거예요. 이 창업 컨설턴트가 과연 이 건물주의 리모델링 사례를 알지 못했을까요? 양도인이 이미 알고서 창업 컨설턴트에 부탁을 했고 그래서 2,300만 원이라는 고용기수료를 주고 이 카페를 판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충분히. 다시 카페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사가 잘 되는 매장을 인수해보자 라고 하는데 풀 오토 카페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과 매니저도 그대로 인계하는 조건이었고 말 그대로 잘 되던 가게였으니까 내가 관리만 하면 알아서 그 정도의 수익이 계속 유지되는 그런 카페로 알고 인수한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됐느냐 인건밑만 600만 원이 나갔고요 2천만 원이 넘는다는 매출은 1천만 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재료비와 임대료를 빼고 나니까 남는 돈은 1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까는 굉장히 장사 잘 된다. 그래서 직원과 매니저를 그대로 인계하고 풀 오토로 카페를 인수한 건데 나중에 보니까 4개 남는 돈은 100만 원 정도 될까 말까 한 금액이 넣었다는 거죠. 이런 식의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시면 무조건 당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50대 여성의 창업 사례입니다. 퇴직금 1억 원으로 처음에는 커피 카페를 창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창업 컨설턴트가 과일 음료 프랜차이즈를 권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기도 하고 잘 된다는 컨설턴트의 말을 믿고 과일 음료 프랜차이즈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매장을 운영하지 않아도 한 달에 500만 원 벌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개점 단 두 달 만에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왜? 매출은 200만 원에 300만 원밖에 되지 않았고요. 겨울에는 100만 원대 매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항의하죠. 장사 잘 된다고 해서 너 믿고 지금 과일 음료 프랜차이즈 한 건데 지금 매출 100만 원 나온다. 항의하겠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창업 컨설턴트가 뭐라고 얘기하냐 핫도그 프랜차이즈를 해보시라. 요즘 이렇게 잘 된다. 또 다른 업종을 권유하다는 거죠. 이 핫도그 프랜차이즈를 하면 어떻게 되죠? 또 당하는 거죠. 두 번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한다니까요. 계속 이게. 세 번째 사례는 요가 프랜차이즈 사례입니다. 여성 전용 요가 업체를 권유합니다. 왜 권유했느냐 창업 컨설턴트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정말 할 일이 없습니다. 남자가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고객이 이미 그 학원의 수강생이 200명이나 되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 안전적 돌아가는 요가 학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고객들이 재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재등록 기간인데 왜 등록을 안 할까? 더 파헤쳐 보니까 그 200명의 고객들이 정상 가격으로 그 회원권을 산 게 아니라 프리셀이라고 해서 30%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그 회원권을 다 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등록할 때는 그 할인 행사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제 값을 받으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등록을 하지 않는 거죠. 이게 다 창업 컨설턴트들이 다 이제 작업을 해놓은 거죠. 미리 고객들을 30%, 50% 할인된 가격으로 다 모아놓고 마치 정상 가격에 등록을 한 것처럼 예비 창업자들한테 얘기해서 이 요가 학원을 팔아서 자기는 스스로를 챙기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이게 창업 컨설턴트들의 지금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분노했는데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은 여러분들 자신이 창업을 하려고 하신다면 절대 창업 컨설턴트 창업 컨설팅을 믿지 마십시오. 물론 그분들 중에는 진짜들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그분들은 그런 가게 계약을 인수해서 계약을 함으로써 중개 수수료 중개 수수료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장사가 잘 되고 말고는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실제 피해 사례가 엄청나게 많고요. 그래서 이 골목의 야탑자들 창업을 생각하시거나 자영업을 하실 분들이랑 꼭 읽어보시고 오늘의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큰 피해가 생기는 일을 막을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